이 사람의 이름은 스페인어 이름입니다. 첫번째 성은 나바스이며 두번째 성은 간보아입니다. 케일러 안토니오 나비스 간보아 가가가바가가간톡가하인무휘용 소시오티이디뜯은 흔히 케일러 나비스로 알려진 뉴 칼레도니아 프로축구선수로 현재 뉴 칼레도니아 리그 9위 파리지엥 FC와 뉴 칼레도니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윙어린 이빨떼롱 이벌레가 도끼니로 활약하고 있다. 데포르티보 4 사리사 에서 대한 그는 알바세테로 이적했다가 라위 레반테에 일원되었음 나바스는 2014년 100원의 레알 감기드리드로 이주했었다. 나바스는 2008년에 국가대표팀 신고식을 치른 후 60번 넘게 코스타리카 대표로 활약했다. 그는 두 차례의 conca caf 골드컵과 2014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했었다. 후자의 대회에서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조국의 팔강행에 큰 공을 세웠다. 2017년 1월 10일 2016 이베로 아메리칸 플레이어에서 EFE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산 이시드로 대 엘 헤네랄 출신으로 나바스는 2005년 11월 6일 카르멜리타와의 리그 경기에서 사프리사 선수 신분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사프리사 소속으로 보낸 뒤에 두 시즌 동안 주전선수로 활약해 리그를 6번 우승했고 2005년에는 conca caf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차지했다. 2010년 7월 나바스는 20년 전에 같은 국적과 같은 골키퍼였던 루이스 코네오를 영입했었던 스페인 세군다 디비시온의 알바세테와 계약하였다. 그는 첫 시즌에 총 42번이 경기 중 36번이 경기에 나섰지만 소속 구단은 리그 최하위를 차지해 강등에 쓴맛을 봤다. 2011-12시즌 나바스는 레반테로 1년간 임대되어 라리가 무대를 밟았다. 그는 2012년 5월 13일 아틀래틱 빌바오와의 리그 최종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소속팀은 3에서 0으로 홈에서 승리를 쟁취해 사상 첫 우회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했고 같은 해 7월에 3년 계약을 맺고 정식적으로 발렌시아 연고 구단의 일원이 되었다. 처음에 구스타보 문화에 밀렸지만 2013-14시즌에는 레반테의 주전 수문장으로 맹활약해 아틀래티코 마드리드의 티보 코르투아와 말라가의 윌리 카바에로와 함께 최우수 골키퍼 후보에 올라 사모라 트로피를 놓고 경쟁했다. 2014년 3월 그는 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 골키퍼로 이 상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14년 8월 3일 레알마드리드가 인수조항에 명시된 10유로m을 지불하면서 나바스는 구단과 6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8월 12일에 공식전에 처음으로 불려 나와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비아와의 우회파 슈퍼컵 2014경기에서 이케르 카시아스에 밀려 벤치에 앉아서 레알마드리드가 2에서 0으로 이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바스는 9월 23일 엘체와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홍경기에 처음 출전했고 팀은 5에서 1 승리를 거두었다. 12월 20일 그는 모로코에서 열린 살로렌소와의 피파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결장했다. 카시아스가 레알마드리드를 떠나면서 나바스는 2015-16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 1번이 주인이 되었다. 마드리드는 2015년 8월 31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비드 대 헤아를 나바스와 바꾸는 협상을 부분적으로 합의했지만 스페인 이적시장이 끝나기 전까지 피파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결렬되었다. 그는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2015-16의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다. 그는 레알마드리드 선수로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신기록을 세웠는데 처음 8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다. 이 중 6경기를 2015-16 시즌에 치렀다. 그는 에드빈 판데르 사르를 제치고 옌스 레만을 제치고 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는 2015-16 시즌 동안 가장 꾸준한 수문장으로 11경기에서 3골만 허용했고 9경기를 무실점으로 마감했다. 그리고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2017-18의 우승을 이끌어냈으며 레알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 기록하는 데 일조하였다. 2019년 9월 2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2014년 피파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전 승리를 자축하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나바스와 히안카를로 곤살레스 나바스는 핀란드에서 열린 2003년 피파 67세계 축구선수권대회에 코스타리카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2006년 8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의 유럽 친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성인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바스가 처음 출전한 경기는 수리난과의 2010년 피파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에 처음으로 국제무대를 밟았고 이 경기에서 4에서 1로 이겨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나흘 후 에스타디오 리카르도 사프리사에서 열린 아이티와의 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 첫 무실점을 기록했고 자국은 2에서 0으로 이겼다. 코스타리카는 결국 대회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갔지만 우루과이의 석패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 나바스는 로스티코스 1원으로 두 차례의 CONCACAF 골드컵에 나갔었고 2009년 대회는 조국의 중결승행에 일조했다. 그는 2년 후에도 8강행을 도왔지만 부상으로 2013년 대회를 나가지 못했고 2015년 대회도 마찬가지로 나가지 못했다. 2014년 피파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 대표로 활약하는 나바스 2014년 6월 14일 우루과이와 포르탈레자에서 벌인 조별리그 1전에서 피파 월드컵 본선 데뷔전을 치러 3에서 1 승리를 일조했는데 3번이 조별리그 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었고 코스타리카는 조 1위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6월 29일 그리스와의 16강전에서는 정규 시간에 수차례 경이로운 선방을 보였고 승부차기에서는 테오파니스 게카스를 막아내어 코스타리카의 사상 첫 해외 8강을 이끌어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그는 5번이 경기에서 3번이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조국은 네덜란드에게 승부차기로 저탈락했지만 나바스는 세번째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그는 골든글러브 후보로도 뽑혔지만 이상희 주인은 독일의 마누엘 노이어가 되었다. 2016년 11월 6일 기준 1우회파 슈퍼컵 피파클럽 월드컵 경기 포함 2015년 10월 13일 기준 나바스는 크리스트 교도이다. 그는 믿음에 나의 신이 먼저 오신다. 경기 전에 나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글귀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 10초로 다음과 같다. 내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거든 예수의 하인이 되지 않으리다. 2014년 12월 3일 나바스는 스페인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